첫 번째 순서 바로 이슈파워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화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슈 두 가지를 꼽아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. 코스파트너즈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. 시장에서 알아야 할,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 둘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이것이 우리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. 자,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과연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,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조연경 연구원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풍력, 태양광,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친환경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, 포인트를 얻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가지고 오신 조연경 연구원께 전반적인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이슈를 보았을 때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올해 11%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. 2025년도까지는 16.5%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또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친환경,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중국도 이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다가오는 또 22일에 세계기후 정상회의가 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도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모멘텀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관심 업종들로 두루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에서의 이런 흐름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작년, 재작년부터 계속 친환경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친환경 관련 종목들 어떤 걸 살펴봐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. 어떤 것 좀 보고 계세요? 일단 탄소 중립 관련주로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건산업이라든지 그린케미칼, KC코트렐, 캠트로스 등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중에서 성창기업 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성창기업 지주 회사에서는 조림 사업과 폐목재, 재활용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최근 또 목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서 주택 보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. 그에 관련해서 이 목재 수출을 하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이제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친환경 관련주에서 엮여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흐름 자체를 보았을 때 이제 추세 상승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또 신고가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수급 변동이 심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하고 그리고 꾸준히 좀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창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함께 중국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또 22일이면 곧 있으면 내일이네요.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.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요. 마지막으로. 네,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당장 다가오는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. 그 관련돼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우리가 묶여질 수 있는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